한국국토정보공사 오로 돌아온다 아 그러다가 금방 또 돌패나고 난다 엄마가 어떡해 실은 여기와서 이상한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계속 저를 부르는 것 같고 그걸 걸어놔야 그게 안 나타나 그게 뭔데요? 알잖아 너도 그동안 왜 내 주변에 나타난 거예요? 알고 계시죠? 제 부모님이 어떻게 도와가셨는지 그 놈은 귀신 들렸어 당신들이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되도록 만든 거야 아무 제도 없는 사진들은 니들이 여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을 하지 않았어 여기 오지 않았으면 너 아줌마 너도 거지르고 될 테니까 나의 위치에 대해 우리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됨 어디에나 우리 부모님의 눈에 들어간다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됨 아멘